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35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질병의 확산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와 어떻게 우리의 도시가 작동하는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희소식은 다음과 같아요. 도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도시들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전염병을 과거에 그리고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발전해왔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는 20세기 초는 보았습니다. 파괴적인 창궐을 콜레라와 장티프스 독감의 창궐을 유럽 도시에서 이 말은 유럽 도시에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런 콜레라, 장티프스, 그리고 독감의 아주 파괴적인 창궐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의사들인데요. 영국 출신의 이 사람, 독일 출신의 이 사람과 같은 의사들은 보게 된 거죠. 연관관계를 보게 된 겁니다. 즉 연관성을 알게 되었대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인구 과밀과 위생, 그리고 이것과 질병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러한 연관관계의 인식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도시의 재계획과 재건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문장은 무관하니까 그냥 버리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처리 시스템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하수처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긴 한데 이것은 즉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처리 시스템은 지어지게 된 겁니다. 결과로써 무슨 결과로 지어지게 되었냐면 깨끗한 물의 중요성의 이해의 결과죠. 콜레라의 확산을 멈추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이해한 결과로써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처리 시스템이요.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처리 시스템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굉장히 해석을 잘 해놨죠. 이것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결과로써 콜레라의 확산을 멈추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 이해의 결과로써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십시오.